오늘은 싱글벙글 이화여대생들이 나사 하나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화여대를 나온 여자들 중 이대를 싫어하는 사람이 이대를 어떻게 말하는지 붙어보고 가시죠. 타여대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지만 fm리즘 강요가 정말 심합니다. 이대생들만 있는 커뮤니티에서는 연애를 혐해라고 부르고 이유없이 남성이면 혐오해야 한다 합니다. 이대를 다니면 남사친들에게 너 fm이냐 라는 소리를 듣는답니다. 라고 이화여대 22학번 경영학부에 다니는 여자가 말을 하고 19학번 생명과학 전공의 여성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남염천국임 세상에 난 정말 이곳보다 끔찍한 집단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인증하고 비밀 게시판 들어가 보니 엄청난 남염이 저를 기다렸습니다. 어디가서 fm으로 오해받을까봐 무서워서 대학 다니기 싫을 정도에요 라고 말하는 이 여성. 이화여대 국제학부 19학번 여성께서는 편입으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사람 금 나누고 무시하는 집단은 살면서 처음 봐요. 편입생 차별을 떠나 학교 자체 코르셋 전시 금지에 눈치 주고 그래요. 라는 식으로 이화여대생인데 이화여대의 fm리즘이 이렇게까지 심할지 몰랐다 말하는 여자들이 보이시나요? 이 정도가 되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이화여대생들은 fm에 미쳐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이화여대에서 mt 다녀왔다 하니까 친구가 불은 어떻게 피웠어? 여자들끼리인데 라고 말하더라. mt에서 고기 구워야 하는데 남자 없잖아 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 내가 이화에서 교육받을 수 있음에 새삼 감사해졌어. 힘든 일 힘쓰는 일은 남자가 해야 하고 여자는 못한다는 인식 나도 한때는 당연시 했거든. 근데 이화는 여자라서 못한다라는 인식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곳이잖아. 세상이 만들어낸 여성이라는 성별 울타리에서 벗어나 뭐든지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곳 그곳이 이화야. 숯불 피우고 운동하는 이화생을 보고 서로 지지와 격려해주고 숯불 피울 수 있게 도전하는 환경에 소속되어 있음에 감사해. 라는 우리 이대생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누가 보면 이화여대는 어디 태평양 한가운데 무인도섬에서 생존서바 이걸 배우는 곳인 줄 알겠습니다. 그냥 불 하나 피웠다고 아주 연병발광을 하고 있는 그녀들의 이화뽕이 보이시죠? 실제로 진짜 저 여자들은 여시들아 이화뽕에 취해보자 라고 말하며 빵조가리 하나 올려놓은 다음 과거로 돌아가면 이화여대 가고 싶다 학교가 그냥 존멋이다 라고 말하며 이화여대 찬양에 목숨을 거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대 합격했는데 안 갔다는 게 인생 최대의 실수라는 이 여자. 어째서 이화여대에 대한 인식이 저렇게 안 좋은지 아시겠죠? 아니 뭐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정도 다니는 사람이 학교뽕에 차있으면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좋은 대학교 가고 싶은데 못 가서 이화여대 간 주제에 뭐 저렇게 뽕에 차있을까요? 불 하나 피웠다고 연병을 하는 저 여자와 여러분은 만나고 싶으신가요? 불 하나 피웠다고 이화뽕에 가득 찬 여자가 수천명이 함께 몰려다니며 대학을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곳이 바로 인간 세상에 나타난 지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녀들의 뽕은 기묘할 정도로 과다 주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뽕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그녀들은 정신이 나간 사람 인권 마냥 행동하고 있죠. 서울대버리고 이화여대가 말이 되냐? 문과면 몰라도 이과면 충분히 납득 가능함 서울대농대 사범대버리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 이라고 진지하게 말하는 우리 한국여자들. 제가 조작을 하면서 이화여대를 깎아내리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상 설명란에 링크 하나 걸어둘 테니 꼭 들어가서 봐보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화뽕에 취한 여자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수준 낮은지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화여대생들을 만나면 안 되는 이유 오늘 보여드렸네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남염천국임 세상에 난 정말 이곳보다 끔찍한 집단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